안녕하세요. 물감나라의 상가이야기 김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매물은 인천 성남동에 위치하고 있는 올상가 건물입니다. 먼저 건물 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서구 성남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187.6평, 건축면적 98평, 연면적 482.5평으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의 1989년도에 중공된 건물입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이며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로 되어 있는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176만 9천원의 건물입니다. 건물의 입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물의 입지에서 가장 가까운 역은 인천지하철 2호선 서부여성회관역으로 도구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반경 300m 내에 2231가구가 있으며 전부 4858명이 거주하고 있고 직장인 곳은 1390명인 곳으로 큰 상권은 아니지만 상권 분석 정보에 따르면 5등급의 상권 중 2등급에 해당하는 좋은 상권으로 나타나고 있는 입지에 있습니다. 현재 건물에서 300m만 나가면 16m 도로변을 두고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어 유동인구가 그쪽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현재 건물의 입지 또한 공업지역을 바로 옆에 두고 있어서 그에 맞는 임차인 구성이 잘 되어 있는 입지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임대내역과 매매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 1층 2개의 칸 중 1개의 칸은 공실이며 한 곳은 스프칩으로 임대 중에 있습니다. 1층은 일반음식점과 목재대리점 등으로 임대 중이고 2층은 전자회사와 교회도 임대 중에 있으며 3층 2칸 중 한 곳은 회사에서 사용 중이고 다른 한 칸은 공실 4층도 한 칸은 식품회사에서 사용 중이고 한 칸은 공실인 상태입니다. 현재 나오는 월세는 전체보증금 8천만원에 월 645만원이며 공실임대시는 825만원 나오는 곳으로 매매가 25억원의 건물입니다. 메스 포인트입니다. 건물이 노후된 관계로 매매가에서 리머델링 비용만 절충할 수 있다면 월세 인상 없었던 곳인 만큼 월세 950만원 정도는 충분해 보이는 건물입니다. 공장지대가 인접해 있어서 회사나 소규모 제조업으로 임대는 어려워 보이지 않으며 건물 뒤편으로 호이스트가 있어 자재 운반도 어려움 없는 상태의 건물입니다. 출입구를 두고 복도와 남녀 화장실 구분된 공간이 넓어서 엘리베이터 설치도 가능한 건물입니다. 대지평수가 187.6평이라는 넓은 면적인 만큼 향후 대지 활용도도 크다고 볼 수 있는 건물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가 건물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